날씨가 무척 춥죠 또 전국의 연일 강추기가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 또 스팀해변기를 찾는 고객님이 너무 많아 조립방법 또는 사용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호스 노즐을 이 뒤쪽에 볼트에 고정을 시켜주고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1번이면 스팀이 나옵니다. 처음에는 약간의 물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스팀이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뜨거움으로 파상에 주의하셔야 됩니다. 혹시 스팀이 필요하시면 이 스팀권도 될매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전원을 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